歡迎 어서오세요 I'm coming 사진 찍어서 보내주자 cafe 아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비! 에비 하이!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분위기 좋다 오케이? 아우사이드 오케이? 오케이 노 아이원트 프루츠 주스 괜찮아 아 이거 너무 쏘리해서 이거 어떡하지 아 또 이거 땡큐 이거 이거 스무살짜리 나 열두살차인데 스무살짜리한테 얻어먹냐 뭐야? 프루츠 프루츠? 아아 프루츠 주스 서프라이즈 음 음 과일차를 마시자고 한거야 아아 딜리셔스 베리 딜리셔스 오케이 완전히 이거야 그냥 나는 내가 원한거 내가 찼던거야 어 나 몇살인지 알아 32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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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하하하하하하 방송 끝나고 이 친구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 되게 추워하더라 아이원트? 아이원트? 노? 노? 지금 이거..이거는 이거 이해가 어제 야 내 손으로 그냥 이거 이렇게..이거 하면 되지 이거를 그냥 얘는 이후보 네 네 이거 이거 기억나? 애가 어제 나 이거 줬거든 자기도 추운데 내가 추울까봐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뭐냐 좀 떨어졌나봐 이거 약이 다 떨어졌나봐 그래서 하나도 안 나타나길래 뻥 날렸어요 드립이고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유 아 소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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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인 그대로 있어봐 베리 빅 아 노오 노 비 요만해 너 진짜 요만해 봐봐 희망 잠깐만 너 이름, 너 이름 말해줘 엘비 엘비 말고 인글리뉴입임 말고 야 차이나이스 잘 들어 봐 유 유 유 맞아? 오케이 니가 사준 건데 아 아 와우 아 정리받는거 같은데 짜잔 아 1회 정리받는 쿠폰 고마워 고마워 와 얘들아 얘가 먹고싶은거 고르라고 했거든 얘가 또 얼마나 착한지 봐봐 얘가 얼마나 착해 착해 너 먹고싶은거 먹자 했는데 얘가 또 여기로 오는거야 아우 나 진짜 어 킹판아저씨로 와버렸지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여기 내가 앉을거야 여기 내가 앉을거야 여기 내가 앉을거야 여기 내가 앉을 손 크기 재고라고? your head 딱딱딱해 응? 아 키 스탠드아웃 스탠드아웃 이 정도면은 6? 6? 160이라고? 158이네 그리고 얘가 지금 아예 블로퍼 줘봐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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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 엘드 4. 엘드 나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2. 엘드 2. 엘드 2. 엘드 3. 엘드 3. 엘드 10. 엘드 오우 여기가 좋대 엘비가 굿 플레이스? 굿 굿? 오케이 레츠 고 와우 화이트 오우 오! 하하하하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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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트릭 엄청 크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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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기네 진짜 야 내 냄새 맡아라 내 냄새 맡아라 하이 하이 나는 스트로베리 스윗하트 하하하하 안 먹어서 가벼운거 심플 아 아 아 아디디 헤이 헤이 헤디 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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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줘서 왔어요? 지코 마리오 지코 아무노래 챌린지가 뭐야? 지하코 코리아 송 아무 노래면 뭐 anything song 서프라이즈 ㅋㅋㅋㅋㅋ My favorite dog Favorite dog? Yeah, yeah Retriever They're cute Strawberry Strawberry Heart Sweet Heart Cheers Cheers Cheers, guys It's good Do you want to drink some beer? Korean rule We hire 위하여! 위하여. 어. Cheers? 어. No. 위하여. 위하여? No. 위하여. 위하여! 어. 오케이. One, two, three. 위하여! 이 시각. 이게 맛있어? 이거 맛있어? 네. 먹어볼까? 어. 네크이. 아아 아 이렇게 먹는 거구나 몰라 난 안 먹어봤어 약간 여드름 짜듯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음 맛있죠? 음 맛있네 엘비 이즈 섹시 래위? 유세이 앤 다이수 대이세 대이섭 섹세시? 섹시 유 하하하하하하하 어우 야 얘 01년생이 아니라 9년생이에요 오 유 본 1999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몇 년생이냐? 몇 살이냐 얘들아? 스물둘 이제 만으로는 스무살 트위니 트위니 야 트위니였어 에잇에잇 에잇에잇 에잇 에잇세븐 겝 유 앤 미 겝 와우 겝해 나 너무 늙었 습니다 너 소 소 소 소 소 소 아 조금 늙었어? 땡큐 땡큐 시시해 시시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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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잘 나온다 오우 이건 뭐냐 근데? 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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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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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와바라고 이게? 다 먹어? 네 구와바라 식감이 구와바라가 약간 배 같은데 좀 신 배 맛이에요 구와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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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야, 그래 그래 오, 별론 텐텐이에요 아, 오케이 나 뼈를 이거 뼈 먹는 거야 나 씨 먹는 거야 씨 먹어 씨 먹어야 돼, 그런 거 나는 복숭아 씨도 먹어 아, 나 진짜 복숭아 씨 복숭아뼈가 제일 좋아해요 아, 굿? 노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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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꼰대? 꼰대 이즈? 꼰대? 무? 디스플레이스? 무드 이즈 굿 와우! 소 큐이! 레이빗 방울토마토를 왜 이렇게 토끼띠로 해놨네 유 유 레이빗 레이빗 유 레이빗 유 레이빗 유 레이빗 토끼띠 포켓몬 우리 부린이 토끼띠뛰 철 괜찮아 버터 쉬리 posts 오빅 앤 저요? 펜? 쟤뜩이 러그 넹 뭐 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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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한 번 더 9, 2, 5, 2 오케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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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later 귀여워